오늘은 수타소바 식당의 성공 비결, 개인 브랜딩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타소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사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미지를 내 식당만큼은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개인 브랜딩 전략입니다. 어떤 이는 보통의 국수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숙련된 장인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각인시키는 것이 식당 브랜딩의 핵심 과제입니다. 수타소바 식당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님이 처음 식당을 방문했을 때의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첫인상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고민해보면 자연스럽게 식당의 개인 브랜딩화는 해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메밀면을 만들기 위한 도구와 공간을 손님들이 볼 수 있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손님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수타면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제면을 제작하는 도구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스토리는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진실한 이야기야말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수타 소바 식당의 매력은 현대적인 요소와 전통적인 요소의 절묘한 조화에 있습니다. 식당의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현대적일 수 있지만 전통적인 소바 제작 과정은 클래식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세 개가 만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특히 재면실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식당의 특별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현대적인 공간 속에 자리 잡은 전통적인 재면, 도구와 기술은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들의 조화는 차분하면서도 흥미로운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고객들은 현대적인 편안함 속에서 전통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식사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타 소바 식당 직원들, 특히 장인의 실력을 갖고 있는 셰프는 게임의 NPC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복장과 전문적인 태도로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수타면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게임에서 NPC는 플레이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게임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당 직원들도 손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식사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당에 입장한 손님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셰프 복장을 한 소바 장인과 현대적인 서비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개인 브랜딩 전략으로 비슷한 메뉴지만 특별한 맛 여러분은 수타로 만든 메밀면을 드셔보셨나요? 비슷해 보이는 음식이지만 그 맛의 차이를 인지하는 순간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먹어왔던 메밀국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이기 때문입니다. 수입품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메밀국수는 메밀 함량이 높다 하더라도 수타 소바 식당의 맛과 향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본이나 한국의 일반적인 전문점에서도 메밀 함량이 낮은 경우에는 면발에서 그 특별함을 느끼기 힘듭니다. 수타가 전문이라면 본연의 맛을 살린 자루소바가 주인공이자 기본 뼈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많은 식당에서 해산물, 생선, 고기 등이 들어간 메밀면으로 인기를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지만 동시에 순수한 메밀면의 매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연의 맛과 가치를 고객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품질 메밀 사용과 속임수 없는 배합 비율 비로소 수작업이 빛이 나며 메밀면의 특별함이 부여됩니다. 자루소바 순수한 메밀국수의 키워드가 주력 메뉴로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강점이 됩니다. 실력을 쌓지 않으면 제자 등과의 협업도 요원하며 화려한 고명으로 치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의 맛과 품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식당의 평판을 높이고 프랜차이즈화의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수타소바 식당의 성공적인 개인 브랜딩 전략은 단순히 한 가지 요소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모자랍니다. 음식의 품질, 서비스, 분위기, 마케팅, 세무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인상의 중요성 손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독특한 요소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상품의 퀄리티 식당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메밀면이라면 품질과 맛에 집중하세요. 종합적 접근 한 가지 요소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 운영적인 면에도 균형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파고들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않은 막연한 집중은 시간만 낭비할 수 있어 지향해야 합니다. 집중에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개인 브랜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본적인 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내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진정한 의미의 수타 소바 식당. 개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